야 아카시아 향 진짜 죽인다 죽여 이게 비 오고 나서 향이 더 짙어진 것 같지 않아? 응 향이 끝내줘 여기서 여기서 잠깐 정비하고 여기서 정비하고 인사하고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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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하다 5분까지는 얼마 안 남았고 아 비가 온 뒤라서 쫙 시야가 좋을 줄 알았더니 좋구나 좋구나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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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흐흐 다 됐습니다 5번을 흠 아 근데 시야가 너무 뿌야한데 비우고 나왔으면 좋아야 되는데 안개가 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여기고 다 됐어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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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 해놨네 예전에 여기 막아놨었는데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 못내려가게 막아놨었거든 예전에 바뀌었네 아 이게 정비를 다 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고기의 장기 초창단이 있는 거예요 응 응 응 응 우와 오빠는 엄청 챙겨줬지 응? 오빠는 엄청 챙겨줬지 빡치더라고 응 모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야 물 많네 이게 좋네 근데 못 들어가게 해 놨네 여기 다 이런 데서 발 담그고 놀다 가면 짱인데 못 들어가게 해 놨어 좋다 좋다 그래도 이렇게 가물었어도 깨끗하다 이제 아 아 아 아